소문난 서울대집 소문난 서울대집 5천원 나왔어 5천원 소문난 서울대집 소문난 서울대집 소문난 서울대집 5천원은 5천원 송칼국수가 천원 소문난 서울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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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포장하나 해드려 감사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요거 3천원 요거 4천원 2천원 얇아서 2천원 두꺼워서 3천원 예 예 예 예 예 8 감사합니다. 언니 어떤 거 드릴까? 이거 5,000원, 10,000원 5,000원 오늘은 먹어도 재린이야 5,000원 이거 10,000원 언니 아니 5,000원 잘한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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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이면 4,000원 2,000원 이쪽으로 오세요 언니는 7,000원 3팩에 7,000원 7,000원 7,000원은 이거 하면 1,000원인데 씨린떡 너무 맛있어 여기 1,000원짜리 따순눈 이렇게 하면 1,000원이야 7,000원 어서 오세요 7,000원 정리할 시간이 없네 얼마 몰라 언니 이거 하나 드려? 네 5,000원 2,000원 여기 사장님 봐야지 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언니는 얼마? 5,000원 소금이 소금이 대단하네 소금이 대단하네 4,000원 7,000원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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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얼마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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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맛있으면 안 팔아 우리 집은 떡 안 맛있으면 안 팔아 안 팔아 맛있게 드세요 언니 어떤 거 드릴까 50만원 정도라도 할까요 여기 인삼이 여기 있다고 여기 5천원짜리 부문 여기 5천원짜리 부문 여기가 100만원짜리 부문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떡을 만드는거야 저 할머니 떡쓰는거 맞죠? 드세요 할머니가 떡을 엄청 잘쓰시네요 이거 10,000원 5,000원 할머니가 너무 젊었지 아가야 할머니가 얼마예요 10,000원 5,000원 시립통 하나하고 저 인절미 하나하고 저 노란거? 이렇게 해서 5,000원 10,000원 100,000원 감사합니다 서울때는 아니었는데 이거 지금 갖고 가도 괜찮아요 어머니 얼마지 드릴까? 1,000원 석가서 5,000원 5,000원 이거 다 많이 드리게 아니 숲이 너무 많다 아줌마 다 양걸러 다 양걸러 다 양걸러 많이? 얼마야 알았어 엄마 기다려 엄마가 원하시는거죠 숲이 있죠? 언니 사 끈가? 이거 사 끈잖아 인절미 떡은게 맛있잖아 숲이랑 20떡은 별로지? 엄마도 떡상에 35,000원 감사합니다 손으로 집어먹으면 숲이 다 먹어야지 숲이 다 먹어야지 숲이 다 먹어야지 사업으로 먹어야지 곶가루보다 이게 나아 얼른 잡니까? 이거 포장 가만있어 잠깐 갖고 계셔 서비스 딱 3개 줘 서비스 딱 3개를 줘야죠 3사믹 떡 3개만 줘 5,000원 5,000원 떡 3개 5,000원 누구야? 떡 3개 맛봐야되니 3개만 줘 3개 자자자자 자 잔동 가져가고 알았어 잠깐만 기다리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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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5천원 어머니 이거 만원 말고 다 오는데 가져가 감사합니다 이거 포장해도 고물값이 더 비싸 2천원 더 줘야 돼 알아서 드릴게 알아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 같은 것만 있으면 네 알겠어요 고거는 3천원 드려요 무식을 따고 3천5백원 5천원 하얀 거르면 쿠키 1천 5주 오 한참 기다리셨어 한참 기다리셨어 안 앞에 잊어버린 것 원장님 화난하다 얘도 넣어야지. 아, 8천원. 야, 5천원. 4만 2천원. 감사합니다, 언니. 하얀 거, 하얀 거. 넌 여기 있어요. 봉준 안아주셔요. 언니 여기 여기에 서킹권들게. 더 낫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오래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오래 기다려주세요. 이거 얼마에요? 이거 놓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 얼마에요? 5천원, 1만원. 이거 2개? 어, 1만천원.